안녕하세요 소연이 안녕! 안녕하세요 오늘은 팝콘 제조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 돈으로 산거에요 이 속에다가 팝콘용 옥수수 이것을 이 안에 넣으면 팝콘이 왜 침대진게 많이 나오네 구멍으로 나온답니다 ierung 잡아서 넣어보겠습니다 보면 믹싱 탕후 자! 오오오오오오 다킨 됐으니까 스위스트 CHEERING 꿀비 우와 신기하죠? 와 한번 먹어볼까요? 아빠 이거 밥고 식이 맞아? 살인기계 아니야? 한 열 좀 드릴까? 응 근데 짠맛이 안되니까 마저 오 그러게 석헌이 형 소금 모란 소금 이거 뿌리고 시켜야 된거 아닙니까? 먹고야되나? 알죠?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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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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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뜯덩이 많이 나오네 와! 포코다 포코! 와! 입안 다 찢어졌네! 몇 값 빼고 다 찢어졌네 오! 따뜻해! 소금 뿌려서 뿌니 맛있는 팝콘 맛있게 먹으세요 안녕